안녕하세요. 푸암반 오빠입니다. 사와디 크랍! 봄팬 푸암반 오빠 크랍! 오늘은 돈까스를 만들 거예요. 왓님 봄짜탐 돈까스 까올리 크랍! 여러분은 돈까스 좋아하세요? 쿤첩 라뿌라탄 돈까스 마이깝! 저는 돈까스를 참 좋아합니다. 봄첩 돈까스 막막 크랍! 그리고 남녀노소 누구나 이 돈까스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렛! 봄킷 와 푸차이 푸잉 르! 푸 아이유 송! 푸 아이유 너이! 그 천첩 라뿌라탄 돈까스 크랍! 돈까스는 언제나 먹어도 참 맛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봄킷 와 푸아 랄킨 돈까스! 그 아로이 막막 달러 두엘라 크랍! 돈까스를 많이 만들어 놓고 냉동실에 저장해 둔 뒤에 언제든지 꺼내 먹어도 참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봄킷 와 탁 훈탐 돈까스 까올리! 렛! 깹 와인 나이 두엔! 남난! 돈티 군 랍브라탄 돈까스 까올리! 군 아오 돈까스 억마떡 두엔레! 탐 돈까스 렛! 사마 랍브라탄 양 아로이 크랍!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바삭바삭하고 정말 맛있는 돈까스 한번 만들어 볼까요? 봄킷 탐 돈까스 까올리! 티 끄럽끄럽 렛! 아로이 막막 크랍! 탐 돈까스 까올리! 두엘까마이 크랍! 탐 돈까스 까올리! 탐 돈까스 까올리! 2.0% 2.0% 1.0% 1.0% 50.0% 1.0% 2.0% 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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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반드시 그리고 이미 timeline는 양념 상탱크 1%сл alga 저는 롱이 3 롱이 롱이 3 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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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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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위리안이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추가 냄비야 냄비야 저는 냄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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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맛있게 먹은거운 베이컨 왜 못 된다고 하냐고 이 제작진은 가장 좋은 것이에요 내가 다닐 때는 써니 그리고 은근 소모에 넣어 지금 바리다 이런 것들도 맛있습니다 볶은 대략은 가 kry킷트와 꼭 되어나뵐 이번엔 사무스 나는 마카로니 랩 사이 말레카우폿 랩 사이 김치 단날 크랍 랩 사이 석강 돈까스 떡 크랍 수타이 사이 파슬리 단날 크랍 탐셀레오 크랍 자 드디어 돈까스가 완성됐습니다 정말 맛있어 보이죠? 돈까스에 밥, 양배추, 마카로니, 옥수수, 그리고 김치까지 맛있게 완성했습니다 완전히 봄드리암 돈까스, 카우, 양갈란블리, 양마카로니, 말레카우폿, 랩, 김치, 까올리, 크랍 뿐만 아니라 제가 사과로 토끼 두 마리를 만들었어요 콜라이, 봄드리암, 크랍다이, 에폰, 성두아 크랍 귀엽죠? 나랑마이탑 제가 이 돈까스를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봄드리암 돈까스, 까올리, 크랍 진짜 맛있어요 롯, 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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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랍 보이세요? 고기 안까지 잘 익었어요 넓오, 싹 clams글, 수lad, 크랍 튀김도 바삭바삭하고 강enos 정오 돈까스 끄럭끄럭 강라이 눈눈크랩 소스는 새콤달콤해서 참 맛있어요. 그리고 버터와 우유 때문에 그 부드러운 풍미가 아주 좋습니다. 끌로이 썻컹 돈까스 롯브리엉완 눈막막 싸이 느이 눈눈크랩 한번 더 먹어보겠습니다. 봄짜침 이크랑크랩 음 그리고 밥도 먹어요. 그리고 양배추 샐러드까지 그리고 마카로니 음 옥수수 거기에 김치 하나 최고입니다. 두개고 세개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봄짜마침 돈까스 쌈펜 싸이크랩 꼭 한번 만들어 드세요. 정말 다 맛있어요. 자 다음으로는 디저트 토끼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수타이 봄짜침 디저트 깍 그라따이 에펀 크랩 음 맛있어요. 음 너무 조화로워요. 아주 환상의 조합입니다. 돈까스 짠니 랩 디저트 콜라마이 뺀 솜깐디티수 크랩 오늘 돈까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왓니 봄탐 돈까스 가울리 크랩 정말 맛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다 만들어 보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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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